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너 미행했어 넌 납치가 취미니까 난 미행으로 할까봐 재미냐? 재미는 없어도 멋있게 보이곤 싶어 내가 이겨내고 이제 나 그만 밀어내고 좀 받아주라 그럼 이건 어떻게 보상할래? 다치게 한 거네 사랑해 사랑해 고문형 사랑한다고? 사랑한다니까?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야! 고문형 사랑해 그놈의 사랑해 한 번만 더 해 입을 확 입을 확 뭐 이렇게? 너무너무 사랑해 나 전화해 스스로 많이 어떻게 여러분만 오후 담고 저 멈추 그때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